네, 여러분 잠깐 동안 해봤지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좀 차분하십니까? 이 호흡에 집중하는 기도가 우리의 영상생활에 매우 중요한 그런 경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숨을 쉬고 있다고 하는 것,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내가 오늘 아침 잠에서 깨어나서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은 호흡을 하고 싶어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호흡이 멈추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시인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호흡을 주셔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살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범이면 꽃이 피어나고 대지에서 새싹들이 돋아나는 것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숨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숨을 거두어 가시면 모든 것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나도 내 숨을 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류의 첫사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린 그것이 인류의 첫사람에 대한 이야기인 줄로만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인류의 첫사람 이야기는 곧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인류의 첫사람을 우리가 아담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흙을 뜻하는 아담아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담이란 말이겠고요. 그러니까 그가 흙에 불과하지만은 하나님이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그는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여기에 숨을 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이 지금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계시다라고 한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이 얼마나 존귀한 삶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주신 까닭이 뭘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별로 안 해보고 그저 사시죠. 그냥 뭐 어제와 똑같이 사는 거지 그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오늘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날마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하죠. 가끔 저는 젊은이들에게 꿈이 뭐야? 하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질문을 젊은이들에게 하기도 어려운 때이긴 합니다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우리 80년대 초에 제가 어느 여고의 교목으로 있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 여학생들에게 꿈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면 굉장히 다양한 꿈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는 뭐 호텔리어가 되겠다는 화려한 꿈을 꾸는 친구들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 유력한 정치인의 아내가 되겠다는 꿈을 꾸는 친구도 있고 굉장히 재미난 꿈들이 많았습니다. 우스꽝스러운 꿈도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꿈은 대학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대학 들어가는 게 무슨 꿈이야? 모두가 다 그런 꿈을 꾸잖아. 그러자 그 아이가 얘기했습니다. 저는 꼭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얘기할 땐 뜻이 있는 것 같아서 왜? 그랬더니 대학 가요제회를 나가야 되거든요. 내가 노래를 좋아하는 아이여서 대학생이 되어야 가요제회에 나갈 수 있으니까 제가 대학 가요제회를 나가야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대학을 졸업하면 뭐 할 건데요? 대학 졸업하는 날 결혼할 거예요. 그래서 그건 또 왜? 그러자 아이가 대답합니다. 주부 가요 열창에 나가야 하거든요. 그 아이가 가수의 꿈을 이루었는지는 제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 약간 장난스러운 그런 꿈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에게 꿈이 뭐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직 어떤 수준에서 내 삶을 살아야 하는지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뭘 해야 하는지를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성사가 얘기하고 있는 남들을 돌보는 삶을 살 수 있을지 확신한다고 한다면 누군가를 돕는 인생을 살고 싶지만 아직 제가 그럴 수 있다는 확신은 없어서 기도 중이에요. 그랬어요. 성숙한 아이죠. 그 아이는 나중에 결국은 노무사가 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돕는 아주 유력한 노무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꿈 이야기들을 나눌 때가 있는데 교회에서도 더러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 권사님들에게 제가 여쭐 때가 있습니다. 권사님 꿈이 뭐예요? 그러면 빙그레 웃으시면서 아이, 이 나이의 꿈은 무슨 그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비슷한 생각이 드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꿈이 뭐냐고 하면 아이, 제 꿈 없어요.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저 알지 않고 자다가 세상 떠날 수 있으면 노인들은 그런 꿈들을 많이 꾸시죠. 그렇게 편안하게 떠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품곤 합니다. 제 어머니도 그런 의미에서 꿈을 이루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뭐 병원에서 2개월밖에 못 사신다고 했지만 25년을 더 살고 가셨는데 떠나는 날도 평화롭게 이를 때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었고 특별한 날은 아니었는데 음식을 먹는데 모처럼 모인 가족들이 즐겁게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어머니는 빙그레 그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머리가 조금 아파 그리고 뒤로 물러나서 벽에 잠시 기대셨습니다. 그리고 10분 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굉장히 쇄약해지시긴 했는데 그렇게 떠나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머니의 죽음을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전기가 안 들어오던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등잔 밝히고 살잖아요. 그런데 등잔에 석유를 공급하는 것을 잊으면 심지를 타고 석유가 쭉 올라오다가 마지막 그 기름을 다 태우고 나면 그 불꽃이 톡 꺼지는데 어머니는 당신의 생명을 끝까지 소진하시고 톡 꺼지듯이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복된 죽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은 아프지 않고 가족들에게 짐스럽지 않으면서 평안하게 세상 떠나는 거 이런 거 꿈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런 꿈 가질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인들도 꿈을 가져야 합니다. 그 어떤 꿈이냐면 아까 얘기했죠.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어제보다 어떻게 더 나은 사람이 되겠어요? 다른 것 없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한 말 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따뜻한 시선으로 미소를 보내주는 것만 해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특별히 젊은이들처럼 역동적으로 어떤 봉사를 하지 못한다 해도 그저 만나는 사람 따뜻하게 바라봐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이 세상에서 시리고 아프고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잔잔하게 미소띈 얼굴로 나를 바라봐 주는 그것만 해도 내 마음 속에 얼음이 녹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캘카타에 살고 있었던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죠. 지금은 카도리그에서 성녀로 그렇게 시성이 된 분인데요. 그런데 그분이 얘기합니다. 거리에서 살고 있던 버림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온몸에 상처가 나고 진물이 나고 심지어는 거기에서 벌레가 나기까지 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영생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서 씻겨주고 돌봐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순간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러니까 웃음기 없는 모습으로 거리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 캘카타에 마더 테레사의 돌봄을 받고 세상을 떠나는 순간 환한 미소를 짓고 세상을 떠날 수 있었어요. 테레사는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무상의 복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제게 보여주신 미소입니다. 누군가를 웃게 만드는 것 누군가의 얼굴에 미소가 떠오도록 만드는 것처럼 아름다운 이웃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선물로 주신 까닭은 바로 그러한 일을 하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감리교회 기도가 있는데요. 영국 감리교회 공동예식서를 읽다 보니까 하루를 여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제 마음에 와닿았던지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소개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올 예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당신의 거처로 삼아 주십시오. 종일토록 우리 안에 머무시어 잘못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해주시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도우시오. 주님과 더불어 그리고 이웃들과 더불어 깊은 사랑의 친교 속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다른 이들이 주님께 바치는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라여금 지극히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의 희망의 칭표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아멘 저는 이 기도를 볼 때 너무 아름다워서 매일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기도에 앞뒤로 두 가지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거처로 삼아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께 제가 청하는 거예요. 주님이 제 마음속에 오셔서 내 마음속에 거처를 마련해 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크리스토가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외로우십니다. 왜? 맞아 드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게시록 3장에도 나오죠. 주님이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문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문은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바깥에서는 열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실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기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오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마음을 당신의 거처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대목이 저는 참 놀랍게 여기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다른 이들이 주님께 바치는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나와서 새벽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분들 가운데 각자가 다 사정이 있죠. 어떤 분들은 병든 가족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도 있고 취직이 되지 않는 분들 때문에 어려워하는 일들도 있고 가정적인 불화를 겪는 분들도 있고 꿈꾸고 있는 일들도 있고 모두가 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에 응답이 되기는 매우 어렵지만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그 사람 곁에 있기 때문에 그가 마음속에서 참된 애도를 할 수도 있고 마음속에서 정말 내 곁에 누군가가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살맛을 되찾게 되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어제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뉴게이트 글로벌 감독교의 교인들 한 분 한 분이 서로에게 고향이 되어드렸음이 참 좋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고향이 되어준다고 하는 건 어떤 얘기일까요? 설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설 땅이 되어주는 거죠. 내가 너무 외로운데 여기 우리 이장로님이 내 곁에 계셔서 그래서 장로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내게 얼마나 든든하지 몰라.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해도 장로님이 그냥 내 곁에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설 땅을 찾은 것 같아. 이렇게 살게 될 때 또 외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오늘 내 이 외로움을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럴 때 누군가가 다가와가지고 괜찮죠? 라고 말해준다든지 다둑거려준다든지 그럴 때 나는 뭡니까? 누군가가 주님께 바친 기도에 응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돌보아주길 원하거든요. 여러분 한국의 시인 가운데 마종기 시인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의 겨울 기도라고 하는 시에 첫 대목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불이 얇은 자의 시린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겨울이 되었는데 이불이 얇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불이 얇은 자의 시린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성도들이 바쳐야 할 기도는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만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의 시린 마음을 헤아리고 그 시린 마음을 덮어줄 수 있는 따뜻함이 내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바로 이런 얘기일 겁니다. 자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 오셔서 제 마음을 당신의 거처로 삼아주십시오라는 기도와 나중에 누군가가 당신께 바친 기도의 응답이 되어서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 중간에 있는 세 가지의 기도를 우리가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오늘 내가 아무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하는 게 쉬운 일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굳이 누군가에게 해꼬지를 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나의 눈빛이 나의 몸짓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것이죠. 무심코 했던 말이 누군가의 가슴 속에 돌덩이가 되어서 가슴 아프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나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은 그런데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의도치 않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가슴 속에 피 눈물을 흘리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아무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심코 하는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 인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스러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첫째 조건은 뭐냐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사람으로 대할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어요. 때때로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에는 들지 않을는지 몰라도 그도 또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에게는 자녀가 많아요. 하나님에게는 자녀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에게 더 많이 가있냐면 제 잘난 맛에 잘 사는 사람보다 제 앞가림조차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마음 아프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흔히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어디 있겠냐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살다 보면 유난히 더 아픈 손가락도 있는 법입니다. 그렇잖아요. 유난히 아픈 손가락은 뭐예요? 제 앞발이 못하는 자식들을 보면 우리 마음이 더 아프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으시다고요. 하나님도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고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이 괴로움 당하는 것을 아신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아주고 싶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래도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나는 그 사람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나와 견해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그 사람 대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누구를 모함한다든지 사실을 왜곡하고 누군가를 아주 나쁘게 말하는 일들을 그만둬야 돼. 그래야 우리가 참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이 말세의 징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욕하고 그리고 쭉 얘기를 해나갑니다.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런 말 하는데 다 알 수 있는 말인데 요즘 제 마음에 크게 와닿는 말이 뭐냐면 무정하며 사나우며 그래요.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사람들이 너무 사나워졌어요. 여러분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는데도 사람들을 대할 때 아주 거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농담처럼 얘기를 해요. 인상을 딱 보면 여기에다가 이마에다가 맹견 조이 그렇게 써부짓고 다니는 사람들이죠. 건드리면 뭡니다. 그런 표정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아주 사나워요. 난폭해요.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천진한 웃음을 띄고 있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진한 미소를 띄고 있는 사람들 누구를 대하도 거칠게 대하지 않고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을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속에 날카로운 것만 없어져도 사람들에게 평화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해주시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선을 행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웨슬리 우리가 감리교인이니까요.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인의 행동 원칙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선한 일을 하라 할 수 있는 한 모든 수단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할 수 있는 한 모든 곳에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때에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한 오래오래.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이든 상황이 바뀌어도 선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는 게 이웃사랑이겠죠. 여러분 날마다 이웃사랑 할 수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날마다 이웃사랑이 됩니까? 잘 안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는 여러분이 뭔가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사랑 하면 우리가 흔히 에너지 사용 못하는 사람에게 여기 미국의 상황은 안 기록했습니다만 한국의 경우에 냉골에서 겨울을 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연탄 배달을 해준다든지 독거노인들에게 반찬을 만들어서 배달해 드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웃사랑이잖아요. 우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간헐적으로 하잖아요. 늘 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웃사랑은 숨쉬듯 해야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얘기냐면 모든 사람 속에는 또 스텝스키는 문학가가 한 얘기인데 인간의 영혼이라는 건 뭐냐 천사와 악마의 투기장이래요. 내 속에 천사도 있고 악마도 있어요. 이 둘이 내 속에 싸웁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승리를 거두느냐에 따라서 나는 선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악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식개명 개명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 이 얘기 난 살인한 적이 없으니까 개명시켰어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개명은 생명을 누군가에게 죽이는 일을 하지 말라는 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 얘기 다 할 수 없으니까 그저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소정일 목사님은 그 목사님의 마음 속에 선한 일을 할 가능성만 있습니까? 덜어는 악한 일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대답하기 곤란해요? 곤란할 거 없어요.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어떤 사람이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은 살인자야 라고 말하는지 몰라도 물론 살인자입니다. 내가 살인하지 않았다고 안심할 것 없습니다. 왜? 살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내가 몰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자랑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둑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속에 몰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텔레비전을 한번 보고 있는데 어떤 분이 서대문에서 노숙자들에게 하루에 200명분의 식사 대접을 해줘요. 개인이 돈을 내가지고 해주는 분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분이 뭐하는 분인가 했더니 봉제공장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부유한 분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집 기자가 했어서 이렇게 따라가 보니까 조그만 쇳집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200명분의 음식을 마련해가지고 대접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기자가 아주 어렵게 그분 따라가가지고서는 자초주정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고 그러자 그가 얘기합니다. 13살 때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돈 한 푼도 없이 가출해가지고 올라왔는데 며칠을 굶고 나니까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여러분 그 진빵집 있잖아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진빵집. 그 진빵집 옆에서 보니까 진빵을 이렇게 꺼내놨는데 너무나 먹고 싶더래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진빵을 집어가지고 입에 집어넣었답니다. 그런데 주인이 달려나와가지고 이놈의 자식 그러면서 때리면서 아이 입에 있는 입을 벌리게 해가지고 입안에 들어있는 진빵까지 끄집어내는 그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이걸 경험했어요. 그가. 그래서 뭐냐면 이 배고픈 서름을 해결해줘야겠다. 이게 본인의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자기도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지만은 매일매일 식사 준비를 해가지고 누군가를 대접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바둑바둑 돈 벌어서 내가 복수할 거야.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본인이 겪었던 아픔을 미천 삼아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속에는 손의 가능성과 악의 가능성이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아무리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웃사랑을 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나와 만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아름다운 가능성이 발현되도록 만들면 나는 이웃사랑 한 거예요. 여러분 이웃사랑의 실패는 어떤 거냐면 나와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있는 거칠고 차갑고 이기적인 것이 나오도록 만들었으면 사랑에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선한 일을 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얘기는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것도 물론 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 있는 선의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사람이 되겠지요. 란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두 가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선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하루 당신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물줄기에 내 마음을 갖다 대야 내 마음이 고갈되지 않는다 하는 얘기이죠. 하나님이 나를 무한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느낄 때 내 마음 속에 선의 가능성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펌프 펌프 가지고 우리가 물 깃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수도 틀기만 하면 나옵니다마는 저도 어린 시절에 우리 집 마당 안에 그 펌프가 묻혀 있었습니다. 이 여름날이면 여러분 저 지하에서 펌프물 끌어올려가지고 등목하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목욕탕도 갈 수가 없으니까 그때 얼마나 시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죠. 패킹이 이렇게 낡아지면 물이 밑으로 쑥 빠지는 거 그때 뭐 했습니까? 한 바가지의 물을 그 안에다 집어넣고 레버를 작동시키다 보면 처음에는 물이 올라오지 않지만 어느 순간에 탁 하고 걸리면서 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죠. 여기에 집어넣는 한 바가지의 물을 뭐라고 하냐면 마중물 그래요. 저 지하 깊은 곳에 있는 그 물을 끄집어내는 마중물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답게 산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마중물이 되어서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선한 것을 끄집어내는 삶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까닭은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마중물이 되셔서 내 속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 무한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비로소 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그 감리교 공동기도소에 나오는 기도 얘기했던 거 다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첫째가 뭐였냐면 오늘 내 마음을 당신의 거처로 삼아주십시오. 기억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왔던 게 뭐였어요? 오늘 누군가 당신에게 바친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럴 수 있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고 또 손을 행해야 하고 그럴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기억이 나시죠? 여러분 오늘 읽은 목사님과 여러분 교우들이 함께 읽었던 그 요한 3서의 내용을 보면 요한 3서에는 세 부류의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사도께서 가이오를 칭찬합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문이 들려왔고 그러니 내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당신이 따뜻하게 영접해 줘서 그들이 불편함 없이 해줬다는 소문도 듣고 있고 그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당신의 선행을 증언해 줬는데 내가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또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데 그 디오드레베는 악행의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성서가 소개하고 있냐면 으뜸 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으뜸이 아니면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커요.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지 않으면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떠돌이 그 전도자들이 왔을 때 사람들을 맞아들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따뜻하게 환대해주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못하게 만들고 쫓아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가 얘기합니다. 내가 가면 그의 행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단 말이죠. 디오드레베 이름도 잘 지어야 하는데 디오드레베 되게 더러워 그런 것처럼 들리는데 디오드레베 이름도 잘 지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악행의 표본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선행의 표본이 되고 있는 사람으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데메드리오는 무슨 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다. 그렇죠. 그렇죠. 선행의 본을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우리 뉴게이트 글로벌 감리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디오드레베 가 아니라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와 같이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고 무슨 사람들에게도 선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게 될 때 여러분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표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의 의미는 어떤 얘기입니까? 신학적인 얘기 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신학적인 그 견해들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만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어떤 의미냐면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란 말이요. 그렇죠. 우린 바로 그런 사람으로 부른받았어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계셔.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 계셔. 우리 뉴게이트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비추어내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부족한 정을 오늘도 세우셔서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감리교 공동예식서에 있는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당신의 거처로 삼아 주십시오. 종일토록 우리 안에 머무시오. 잘못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해주시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도우시오. 주님과 더불어 그리고 이웃들과 더불어 깊은 사랑의 친교 속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다른 이들이 주님께 바치는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하여금 주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이 세상의 희망의 칭표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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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